자 여러분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요 문제 좀 하나 풀어보세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지금 보면 중령 미국의 땅은 달라고 하죠 이 사람이 지금 고구려의 왕이 이 사람이 보장왕이겠죠 신하가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1번 당을 몰아내고 상국을 통일하였다 이거 문모왕이고 성골 출신의 마지막 사람이다 이건 진덕여왕 자장의 건의로 황룡삭 구축 목탑을 건립했다 이건 선덕여왕 4번은 신문왕 정답은 5번이죠 5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어딜 필냐 의자왕을 봅시다 체어킹 체어킹 볼게요 여러분 책 27페이지 입니다 자 여기 판서를 제가 할 건데요 판서를 하면서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 27페이지를 했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판서를 볼까요 자 자 제목은 삼국통일과정이라고 쓰고 자 이때가 이제 태종 무혈왕 식인데 이때 당시에 왕이 의자왕 이었어요 의자왕은 신라로 따지면은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다음에 태종 무혈왕까지 이렇게 거쳐 가는데 이 의자왕이 이 당시에 이 해동증자라고 불렸어요 해동증자 이게 뭐 증자란 뜻이 뭐냐면 이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공자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증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효심이 깊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해가 동쪽에 있는 국가의 증자란 얘기는 이 사람이 동쪽에 효심이 효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초반에 똑똑했어요 그래서 막 대하성 함락시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신라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구려랑 동맹을 맺는 거잖아 자 이제 백제의 멸망 백제가 이제 의자왕이 실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건방지면 몰락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조선도 그랬죠 전성기일 때 오히려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건방 떨다가 망했죠 성충 흥수 계백을 멀리했다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성충하고 흥수는 정치가고요 계백은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이제 계백을 멀리했는데요 저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멸망하는 순서과정과 왕의 시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황산벌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자 황산벌 전투가 무엇이냐 이게 660년에 일어난 전투인데요 이때가 이제 자 지금도 설명한 거 보면 백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제가 이쪽에 백제가 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당나라에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이때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약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김유신이 약 5만의 병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누구야 의자 체어킹이 논다고 이걸 계산을 못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계백한테 미안하다 내가 놀아서 미안하다 그냥 네가 나와서 한 번만 막아주면 안 되겠냐 하고 이제 계백한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계백이 자기 아들과 딸 4명을 죽이고 이제 전쟁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황산벌 전투라는 영화입니다 이분이 계백이고 이게 황산벌 전투인데 저도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영화관에서 봤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영화인데 전라도 분들이 쓰시는 방언 중에 거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따 그식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군대에서 이거를 맨날 이제 대학에서 얘기로 듣다가 진짜 군대 가서 들었어요 전라도 아따 그식 해보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게 복합적인 언어의 뜻이에요 무슨 감정이 나쁘면 거식 해보냐 좋아도 거식 해보냐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그 이때 당시 신라의 첩자들이 계백의 진영에 들어왔다가 이제 거식이라는 게 작전명으로 알고 김유신한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김유신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수상하다 뭔가 거식이에 뭐가 있다 해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거식이 분석하는 것만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영화 황산벌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냥 이거는 보기로 나오니까 듣기 마세요 이 황산벌 전투에서 계획하고 김유신하고 한 4번 붙었는데 다 김유신이 졌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김유신이 그 병사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5만이고 저쪽은 5천인데 우리가 계속 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쪽에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부하 그러니까 젊은 화랑을 적진에 뛰어들어서 죽게 만드는 전법을 써요 그러니까 어린 병사들이 어린 화랑이 가서 죽으니까 이 병사들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저렇게 어린애도 어리고 높은 사람도 나가서 싸우는데 나도 싸워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 사기를 올려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황산벌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그 계획한테 뛰어들었던 애가 관창이에요 그래서 이 관창이 뛰어들어가지고 이때 죽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다? 관창 뭐가 중요하다? 관창 관창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창이 한 번씩 보기에 나온다 중요한 건 아니고 보기에 나온다 이 황산벌이 지금 어디냐면 논산이래요 근데 난 논산이 아닌 걸로 아는데 한국사능력검증시험이 이게 논산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유명하신 분들이 내는 거니까 뭐 그렇겠죠 뭐 일단 나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이 승리하면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백제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때가 660년인데 시험에 사비성 함락이라고 나오면요 학생들 시험에 사비성 함락이라고 나오면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게 바로 백제 멸망이에요 이 백제 멸망이 660년인 거죠 백제 멸망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백제가 멸망을 하고 이제 여기다가 뭐가 설치되냐면은 웅진도독부가 설치돼요 선생님 웅진도독부가 뭐예요 웅진도독부는 그 고조선의 한사군연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백제 땅을 멸망을 시키고 거기다가 당나라 지휘부를 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조선총독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빡치잖아요 저희들이 고구렛 땅을 갖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열받아 하고 있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열받아 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할 찰나에 이제 태종 무열왕이 사망해요 태종 무열왕이 사망하고 이제 황산벌 사비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백제부흥운동을 이제 주도한 세력이 복신, 도침, 흑지상지 이런 인물들이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주류성에서는 선생님 주류성도 외워야 돼요 외우면 좋고 복신하고 도침만 외워라 복신하고 도침이라는 사람이 활약을 했고 임존성이라는 곳에서는 흑지상지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조선 망해가지고 독립군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부흥운동이랑 같은 거예요 백제가 망하니까 다시 백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부흥운동이야 근데 이 복신하고 도침하고 흑지상지가 이런 걸 주도했는데 얘네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이 군함을 이끌고 오니까 이거를 핑계삼아 그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이제 당나라가 뭐 보기로 한 번씩 나오는데 거의 안 나와요 신라땅에다가 개빈도독부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 자기가 자기 나라에다가 또 이거를 당나라 지휘부를 설치하니까 근데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일단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일본부터 막자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백제 부흥운동 세력과 일본과 나당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이거 백강전투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단골 단골 백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ㅂ ㅂ 복신하고 도침하고 흠지 상지 물어보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보기로 나오고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전투를 고르시오 이거 이거 백강전투 그러면서 이 백강전투를 끝으로 백제는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무슨 왕이었냐면요 이때는 이제 도어킹이었는데요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백제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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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이 어때요 자 그 다음 넘어갔어 죄송합니다 자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부소산성의 그러니까 사비 부여에 있는 부소산성의 낙화함입니다 낙화함 여기에서 이제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얘기를 좀 여기서 할 게 있는데 이 삼천궁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뭐 후궁이다 궁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뭐 어떤 일단 뭐 어디 옛날 어떤 무슨 일반인들을 연결해 연결 시켜주는 프로그램인가 거기 봤는데 남자애가 여자애를 많이 사귀니까 의자왕이라고 이렇게 얘기 하던데 좀 이어서 얘기를 하며 의자왕은 삼천궁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학 다닐 때 여자 많이 사귀는 남자애들한테는 우리가 비꼬는 소리를 야 너 의자왕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애들 보고 남자친구 많이 사귀는 여자애들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진성여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의자왕의 삼천궁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 의자왕의 삼천궁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의 후기에 황간하고 궁녀의 숫자가 280 몇 명이야 그러면 백제는 그것보다 작은데 그럼 인구가 이때보다 작은데 더 많을 수가 없지 지금 땅도 작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 지금부터 문제는 뭐냐 어 내가 봤을 때는 이 삼천궁녀 이제 후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궁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봐봐요 뭐 여학생들 중에는 자신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면 누가 공류를 좋아한다 이러면 어 나 공류 싫어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류는 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는 옛날부터 소지섭씨가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주변 대학교 애들 중에는 너무 인상이 강렬하다고 싫다고 하는 애들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호불호가 다르다는 이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가로 예를 들어 왕이 한 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이제 가다가 한 바퀴 돌면 1년이야 그럼 360명이겠지 근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 그럼 거기서 멈출 거 아니야 그럼 한 바퀴 다 돌면 10년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 삼천궁녀의 죽음은 내가 봤을 때 사비성에 살고 있는 여성 3천명이 자살한 거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 당시 이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를 강간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들이 그런 강간에 안 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잖아 그 죽음을 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 근처를 가봤는데 뭐가 있었냐는 배를 탈 일이 있었어요 배를 탔는데 이 백제의 여성들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뭐 되게 막 추앙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가이드분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언제 녹음했냐니까 1980년인가 90년 이때 녹음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는 입장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 왜 안 맞는 거겠어요 지조와 절개를 지킨 여성은 되게 위대한 여성이고 그럼 그때 당시에 지조와 절개를 못 지킨 여성들 나쁜 여성인가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잘못된 옛날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이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다는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개씩 볼게요 학생들 요거 한능검에 나온 건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정사암은 뭐하는 데인지 알죠 학생들 정사암 여기가 뭐하는 데냐 여기가 뭐하는 데겠어요 학생들 천정대 정사암 여기서 귀족회의기구죠 부소산성은 뭐예요 부소산성 여기가 아까 삼천국녀가 뛰어내었다는 곳이죠 정림사지 5층 석탑 여기 석탑 보이죠 여기에서 소정방이 시를 적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능산리 고분군에서는 백제금동대양로가 나왔습니다 다시 여기에는 정사암회의 부소산성에서는 삼천국녀 다이빙 정림사지에서는 백제탑 소정방이 정복한 탑이 있다고 했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능산리 고분군에는 백제금동대양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 볼게요 학생들 사택지적비에 내가 좀 틀리게 적었더라고 이게 내 페이지야 유교라고 적었는데 이걸 도교로 바꾸세요 이렇게 도교 이것도 도교의 하나고 자 백제부흥운동 복신 도침 흑지상지가 왕자 부여풍을 추대하여 왜 부여인지는 알죠 백제 왕족은 부여시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이거 줄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고구려 멸망 볼까요 자 고구려 멸망 오늘 하루가 참 기네요 자 고구려 멸망 봅시다 자 요 파트인데요 자 요 파트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싹 다 지울게요 이렇게 이따 문무왕 시기로 볼까요 그러면 자 볼까요 문무왕 자 문무왕 시기를 볼게요 첫 번째 이 문무왕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무왕 때 이제 백제가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백제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제부흥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돼요 이게 660년이에요 668년 그래서 이 때 당시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가 멸망했을 당시에 사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부 분열이 있었어요 연계소문이 죽고 그래서 내부 분열이 있었는데 연계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연정토 동생이죠 동생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은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이제 연남생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냥 듣기만 해라 연 남생 연 남건 연 남산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먼저 권력을 잡으려고 얘네들을 쳤다가 실패해가지고 연정토를 따르는 애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12개의 성을 들고 신라로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양까지 신라가 바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신라의 군대가 올 수 있게 그리고 연 남생은 장남인데 뭐 배달은 형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서 연 남생은 어떤 애였냐면 연 남생은 연계소문의 장자인데 얘가 권력을 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백성들의 삶을 훑어보겠다 해가지고 성 밖을 나옵니다 평양성 밖을 그래서 형이 나오니까 이 동생이 이제 있었는데 이 형은 반당을 취했어요 당나라랑 무조건 싸워야 된다 연 남건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싸웠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좀 물러나야 된다고 친당 정책을 취했어요 친당 정책을 지지했다고 근데 뭐 형이 하니까 뭐 따라갔겠지 근데 형이 나가니까 이 동생이 동생 주변에 날파리들이 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나라가 망하려면 주변에 날파리가 끼워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망하려면 주변에 이상한 애들 꼬여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NBA 선수들 같은 경우도 막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끼고 그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뭐 사채하고 이러면 이제 선수 은퇴하면 이제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NBA 선수들 중에는 자기 우승반지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은데 이 동생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날파리들의 말을 믿고 형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뒤통수를 때린 거지 그래서 형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국내성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거는 사학가에서 배우는 건데 연남생을 따르는 국내성파 연남건을 따르는 평양 성파로 분열됩니다 이건 샤이 안나와요 근데 이 국내성파가 이 당나라로 이제 투항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얘네들이 당나라에 그 당나라 애들을 친절하게 평양성으로 안내해요 그래서 이 평양성에는 이제 연남건 연남상과 그리고 나당연합군이 모인 거지 근데 이 첫째 동생 형이 셋째 동생을 꼬셔서 야 오픈드 도어 해봐 해가지고 이 셋째 동생이 이 형을 배신해요 그래갖고 문이 열리고 얘는 죽고 얘네 둘은 잘 살았을걸 당나라에서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내부 분열로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고구려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이 고구려가 이제 어떻게 되냐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되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제 일으킨 애들이 누구냐 건모잠 이 사람 건모잠부터 얘기하지 말자 고연무 건모잠 안승 안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 건모자하고 안승은 세트인데 특히 이 안승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안승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서자예요 보장왕의 서자 학생들 마지막 왕의 이름은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왕의 왜냐하면 복이 많이 나오니까 보장왕의 이제 서자인데 이 안승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자기는 서자니까 왕이 될 확률이 없잖아 근데 때마침 이제 백제가 망했어 아니 고구려가 망했어 근데 부흥운동을 한다고 얘가 찾아오네 건모잠이 그래서 너를 왕으로 앉혀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승이 오케이 콜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건모잠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잘해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라가 이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신라가 지원해줬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랑 싸운다? 당나라랑 싸운다 근데 이 과정에서 건모잠과 안승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자 신라가 안승을 꼬셔가지고 안승을 금마저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오늘날 익산인데 선생님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제 지도를 볼게요 자 지도를 볼게요 지금 학생들 보면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복신도침하고 흑지상지는 백제 땅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건모잠하고 고연무 역시 고구려 땅에서 주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때마침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고구려 부흥운동에 왜 백제 땅에 있냐고 내 질문은 그 얘기는 뭐냐 이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부터 이 금마저라는 땅을 얻게 돼요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익산 미륵사지와 세트로 나온다고 그러면 익산 미륵사지를 공부할 때 익산 미륵사지를 공부할 때 모두 같이 공부해야 돼요 고구려 부흥운동의 안승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또 적혀 있죠 내가 중요한 이유로 여기다 적어놨죠 자 그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 도어킹 봅시다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도어킹 자 도어킹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고구려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당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당전쟁 여러가지 전투 중에 이제 제일 큰 전투가 이제 매소성 전투에요 이게 경기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기볼포 경기도 연천이고 여기다 연천 여기가 연천 여기가 연천 전국리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다음에 기볼포 전투가 일어나죠 기볼포 기볼포는 금강인데요 이 두개 공통점은 이제 660년에 일어난 666년에 일어난 전투죠 요거는 675년 요거는 676년 이 두개 공통점은 나당전쟁이지 이 두개 공통점은 나당전쟁이지 그래서 학생들 요 두개는 외워야 돼 요거는 요거는 유명한 전투가서 이때 완전 신라가 10만 20만 다 깨버리거든 물론 고구려 백제인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삼국이 통일되는데 그게 바로 삼국통일 그게 676년 이게 다 이때가 이제 문무왕 시기 요 시기가 안 보이겠네요 학생들 자 매소성 전투는 경기도 연천 연천 전국리 그 얘기를 했고 기볼포는 금강 그 다음에 나당전쟁 요 시기를 나당전쟁이라 하고 이제 삼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이 통일됐기 때문에 삼국통일을 이제 신라가 하게 된거죠 요렇게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책에 보면은 삼국통일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렇게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황산보는 660년 이것도 660년이에요 백제가 멸망을 했는데 이 백제 멸망을 다른 말로 사비성 함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음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전투는 백강전투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매소성 전투 기볼포 전투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좀 보면 이때 당시에 문무왕은 외사정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요거 내가 외사성이라고 해놨을 거에요 아마 이거 고치시고 요거 적으세요 지방관을 파견했다 지방의 감독관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문화 파트 볼게요 자 학생들 여기 문화에 보면 이게 대왕암인데요 어 이게 대왕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문무왕이 자기의 아들 신문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화장을 꼭 해라 그리고 바다에 뿌려줘라 그래서 내가 바다에 용이 돼서 뭘 하겠다 신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장하는 건 불교잖아요 근데 나라를 지키겠대 본인이 죽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국불교라고 해요 호국불교 음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원효와 의상 대사가 활동을 하셨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배우고 이게 이제 대왕암 근처 위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안압지 봅시다 안압지 안압지가 있는데 안압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로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압지는 사람들이 밤에 많이 가죠 조명 때문에 근데 이 안압지는 그 문무왕 때 만들었다는 뭐 이것도 가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문무왕 때 라고 출원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압지에서 발견된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하죠 주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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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령구죠 주령구 주령구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거 던져서 뭐 나오면 벌칙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반드시 복습을 안하시면 복습을 안하시면 이게 밀려 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빨리 진도를 나가서 여러분도 복습을 좀 철저히 해서 그 기출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기출문제 풀 때 헤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영상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제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준비도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